아 이거 엄지 시켜 먹어야겠네 음 맛있네 찜닭과 짜장면의 중간정도 아 면 맛있네 면 맛있어 이 국물 김치 국물 먹어봐 아 여기구나 우리 걸그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여기 신림동을 보려고 신림동까지 왔는데 신림동은 무슨 일이지 피디? 관장님께서 드셔줬으면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무엇인가 찜닭입니다 아무튼 걸그룹 여러분 찜닭 집어왔습니다 아무튼 걸그룹 여러분 찜닭 집어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시죠 나 우리 좀 바뀐 거 같지 않아요? 약간 느낌이? 소통을 하면서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도 걸고 이제 어? 아 뭐라고요? 아 빨리 보고 싶다고요? 네 알겠습니다 소통하면서 이제 가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오시죠 이게 아 나는 남자다 어 잠깐만 이게 뭐지? 아 찜닭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여기도 그냥 찜닭이 아니고 혹시 양이 많은 찜닭이야? 하아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양에 집착해 아니 어차피 계속 실패하는데 뭐 굳이 도전하는 무슨 도전하는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답 아 또 이런 게 도전하는 아름다움은 또 처음 알았네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계속 한번 들어오시죠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근데 제 사진을 또 이렇게 붙여놨어요 아니 여기 성수 있고 여기 정태 있고 미루 있고 아 여기 은주 있네 은주 많네 애들 다 있네 도전 메뉴가 트러플 짜장 김밥 트러플 짜장 김밥 트러플 짜장 김밥? 그런 게 있어요? 네 양이 많아요? 4인분 4인분? 네 저 한 명 와서 한 명만 먹을 거 주는데 혼자야? 어 아직 싱글이야 뭐 시간 제한도 있어요? 네 20분 안 돼요? 소원 조금 순살로 도전 들어가시고요 네 네 매운맛을 선택해주시면 되거든요 순한 맛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다음날 밑에 입술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아니 내가 매운 건 좋아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날 아침까지 화장실을 12번 정도 가 계속 밑에서 막 뭐라 그래 다음날 잠을 못 자 수업하는 데도 중간에 뛰어가가지고 마늘 찜닭 있고 붉은 커리 찜닭이 낭만 치즈 찜닭 트러플 거실 찜닭 레알 로제 찜닭 트러플 짜장 아 이거 먹어도 돼 이거 아 이거네 이거 아 오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음 냄새가 좋네요 오 이 양이 생각보다 많네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오 냄새 좋다 오 이거 많구나 생각보다 아 이거 오늘 시켜 먹어야겠네 아니 그때 그 먹었던 짜장 대물짜장 정도의 느낌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사장님 근데 이거는 양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? 닭고기는 이제 한 1.6kg 정도 들어가고요 닭고기만? 네 그리고 떡당면도 전부당면은 뭐 2.5kg 아니면 이 사이에 2.5kg? 와 양이 엄청 대물짜장면 1.6kg였잖아 근데 닭만 1.6kg래 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도전 외치고 도전 외치고 아 도전 외치고 이런 유튜버 된 거 같잖아 그러면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아 네 고맙습니다 음 음 나 대결이 잘하니까 나도 모르게 빨리 먹잖아 음 음 맛있네 음 찜닭과 짜장면의 중간정도 찜닭과 짜장면의 중간정도 당면을 조금 덜어놓고 하시는 게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음 당면도 엄청 많네 당면에도 라면 한 3개는 나오겠는데 떡볶이도 있어 떡볶이 아마 떡볶이 좋아하는데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양념도 되게 잘 배어있고 고기도 부드럽고 내가 좋아하니까 조금 더 매워도 되겠다 이거는 약간 매운맛이 괜찮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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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은 분들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식사기도 괜찮고 풀안주름도 괜찮고 이야 이야 면 맛있네 면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네 오늘 공복으로 오셨어요? 오늘 공복으로 왔습니다 어제 밤까지 좀 많이 먹고 아침에는 주스 한 잔만 먹고 왔습니다 음 음 음 음 내가 밑밥 까는데도 밑밥 안 가지 않아 음 음 음 와 벌써 10분 벌써 11분밖에 안 남았어 그래도 오늘 또 딱히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좀 낫지? 왜냐면 아침을 안 먹고 왔는데 오 오 아니 계속 퍼도 퍼도 계속 나와 아니 내가 아까 이 정도는 먹은 것 같은데 이게 또 있어 이만큼은 또 먹어야 돼 와 이게 작은 양이 아닌데 한 방금 아 맞아 김 famous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크기 모ご고 아버지 누구 집에있 Aí죠 빨리 음 새로운 피지가 기획을 했구만 다 지우고 가려고 2주 2주 3주 뭐지 2주 3주 끝났어 3주 3주 이거 성공하면 음식값 안 되죠? 네 성공하면 나 그런 건 하기 싫더라고 야 음식을 식사를 했으면 밥값을 내야지 양아치야? 밥값에서 낼 수 있어요? 아니 근데 성공을 하고 내면 사양미 그거 룰에 어긋난다고 해서 안 받을 수도 있어 그죠? 사양미 양아치 아 사양미 양아치고 야 얘기하면서 술 먹은 정도 있잖아 다 먹거든요 그리고 첫 질표예요? 오늘 첫 질표예요? 해봐 뭔가 어디서나 회는 봐야 돼 기억이 남으시죠? 아 네 그럼 첫 질표예요? 내가 1등 아니야 1등 그러면 첫 1 아니야 1 나는 남자다귀라는 찜닭집 와서 처음으로 실패한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요즘 양이 많은 유튜버 분들을 따라해봤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보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도전을 하지 마세요 음식은 항상 꼭꼭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지금 경찰차가 오고 있어요 제가 실패를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땐 꾸준히 실패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성공할 날이 오겠죠 그러면 그때 성공 기념으로 우리 걸그룹 여러분 부져놓고 그 성공한 집에서 파티를 한번 열어보자고요 실패는 했지만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래도 야 이거 먹어봐야 되지 않냐? 맛이 어떤지? 이렇게 탁 두부에다가 김치에다가 또 올리고 이거 다 올려서 탁 요렇게 이렇게 해서 탁 먹어보면 끝내주거든요 이 국물이 김치에 국물 봐봐 너무 맛있네 계란 소주 한 잔이요 실패했으니까 소주라도 먹고 가야죠 어우 가야지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아유 아유 아 아 아 아 Hahahaha